왕 타령 들어갔나 해결되고 행아름 행운이 찾아 듭니다 알꾸나리 같은 우리나리 개살부 같은 우리나리 꼼기고운 우리나리 난리난리 개나리 있는 날이 잡는데 도끼가 대빵 꼬래 잎이 잡는데 반주리 대빵 길놈이에 늦기는 놈을 보내라 흥더풍나야리 흥더 범없는 산중에 열신 놈이 대빵 고래 없는 바다에 갈지가 대빵 뛰는 놈 위에는 하늘놈을 보내라 흥더풍나자리 흥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곧게 곧게 길러서 큰사람들하고 하였는데 참 다른 신세가 옛말이냐 넘어간다 넘어간다 풍나다듬어 넘어간다 일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일선에 계신 우리 남군 제대의 욕기를 기다리고 일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이승만 대통령 일곱미부 동령 풍바풍바 자리 건너 삼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삼오거리라 삼진날 제일 한 장 날아들고 사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사천만이 우리군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풍바풍바 자리 건너 풍자 한 장을 들고나 보니 5월이라 단어전에 중양이 도경연애하고 6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6.25 4변쟁쟁시에 이놈의 신세 문전거리 아아 문방스럽구나 7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7월이라 칠성할에 겨누부 직녀가 만나는 날 8장 한 장을 들고 보니 8월이라 한바이에 강군마다 술떼새 아아 문방스럽지구 9장 한 장을 들고나 보니 군인에 간지 9년만에 죽었던 남궁 돌아왔네 10장 한 장을 들고 보니 10월이라 시제 때에 자손들이 봉기종기 아아 문방 보기 좋네 동월 송강의 속삭인 마음 2월 매조로 매조로 보고 3월 벚꽃이 필등말등 4월 흑살이 다 떨어진다 5월 안초에 안지는 나비 6월 목단에 꽃게나 피고 7월 홍살이 홀로나 앉아 파려지 홍살에 달돌아 방대 9월 국중 부두란 절개 10월 당궁에 다 떨어지고 오동주야 김김밤에 아무도 몰래 살짝 가자 저기 가는 정알노니에 반달같은 딸이 끌랑 온달같은 사이 비삼어